그런 느낌의 길지 않더라도 댄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쉬운 것 같아요. 의자 그거 생각했거든요. 의자 5개 해놓고 멤버들 같이 의자 환영하면서 하는 그거는 이제 안무팀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죠. 일단 타지배브를 하는 걸로. 전체적인 컨셉은 새로운 항해를 브릿지에서 마지막 후렴 한 번 하고 이제 아우트로를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. 저도 말씀드린 게 앞에서 바람을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LED에 가사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서 이제 마지막 후렴 지나고 밴드 나오고 오븐으로 댕고 이제 좀 창을 봐가면서 나는 그 비치가 컬러링에 댄스 브레이크 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시작할 때 하면 좀 더 팬들 더 신하고 좀 더 약간 분위기가 빨리 올라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유튜브 앞으로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리얼월드랑 사롱에서 밴드 바꾼으로 갈아입고 그런 느낌이에요. 난 솔직히 순서 상관없어요. 딱 나왔을 때가 리얼월드라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우리 여덟이더라도 뭐 여섯 년 내면 추억이 따로 있네요. 좋겠습니다. 그래도 지금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. 시간은 너무 어려워요. 다 힘든데 우리 장도가 잘 우리 책상 행동을 하고 싶고 저희가 이 다섯 개의 힌트는 모르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 게 이거는 총 다섯 개 이상한데? 보물 상자를 열린 미션 참고 과연 보물 상자과 담긴 보물은 무엇일까? 미션 방법이 또 있어요 1번은 고! 가겠습니다 나 비비언니꺼 뺏었어요 어차피 다 쟤 거예요 언니 거의 빵이 나올 때 있지? 미션 두 개 더 있어요 어? 그래요? 그럼 그 미션 한 번 해볼까요? 블랙 아 아 아 미션 받았는데요? 찾았는데요? 어? 뭐야? 공고! 미션인데 공고도 그니까 나라가 어디서 왔을 때 오늘 서비스 신청하여 뭐가 저랬을까? 시루의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시루아 맞아? 나도 수주치 상상했어 수주치 응 그루들 우리 루셈블과 함께 가장 빛나는 별자리를 만들어줄 거지? 내게 얘기하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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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요? 이거 뭐하냐? 아 한 번 더 한 번 더 I love you I love you 감독님이 왜 이렇게 변했지 어떠세요?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? 맞죠? 이틀 남은 게 실감이 안 나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이틀이나 남았다니라고 했잖아요 이틀 밖에 안 남았다 했잖아 그래 근데 사실 한문화로는 빨리 25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더 준비를 더 오래 더 완벽하게 보여 드릴 수 있는 생각 공동이 다행히 다행히 기다리고 있었어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안 하고 싶은데 왜 혼자 발라드 하시죠? 원래 발라드 가수 하는 사람이고요 네 어쨌든 제 목소리가 발라드가 어울리기 때문에 발라드를 선택을 했고 또 우리 팬분 크루분들이 원하시는 곡이라서 팬군인 만큼 또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 근데 저는 댄스댄스 하는 회의는 현두연님 모습 볼 수 있을 수 있을까요? 다음 기회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섹시한 거 충격 받지 마시고요 이거 만약에 이거 아니었으면 그거 할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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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king 컴퓨어łącz com nori 남자 댄서분이랑 처음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? 처음 맞춰본 거 아닌데 저번에 한 번 왔었거든 공연할 때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저녁 먹으면 안 되겠다 모레토리 공연 때까지 공화되나? 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더라도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너가 해도 괜찮다는 게 너가 맞는 거야? 아니면 너가 나 듣는 거야? 내가 들어 올리는 거로는 안 해도 돼 할 수 있었다 이제 헬스장 오래 다녔으니까 자분세에 완전 힘에 올렸네 할 수 있어 생긴 할 수 있지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건가? 네 맞습니다 공연은 나와도 돼, 회전이 인터뷰해야 되니까 혜주가 여성 없다는... 아 그래요? 아... 그럼 혜주씨는 뭐..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아 네 근황토크 연습밖에 안 하죠 아... 아... 크루 생각은 안 하시나봐요 네 어머? 연습할 땐 오른데 연습할... 역시 프로다운... 멤버고요 텐미닛에 댄스 브레이크를 추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왜 추가하신 건가요? 뭔가 앞의 안무들이 춤을 엄청 파워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없어서 네 기부리는 두 가지 좋아 놔 가지고 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진짜 원곡 댄스 브레이크라고 안 해요 마지막는ball 일하잔 이게 진짜 틀리면 이게 존경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흐흐흞 또 틀리는 거 아시죠? 안녕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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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는 말이야 오늘 또 아무 바뀌었나 했는데 자기 거운 옷이 있어 주의하시기 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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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뱅 자 우리 억은 택한 팝을 다시 너 눈앞에 속여 너의 조이 티켓 없어 먹고 간대 너의 조이 티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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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릴게요. 오늘의 조이 티켓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만남으로 가고 미불이 나 안 했나요? 댄스 한 번 더 합니다. 다음 주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이에요. 됐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진짜만요. 진짜만요. 네. 6 5 4 3 2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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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여진입니다. 스티로베기 롤리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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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6 7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저희 무대 어떻게 잘했나요? 12 10 10 15 ẫn 슥 뭐하세요? 헛클레야 나 너 좋아하나? 네 아, 토론에도 같은 마음이 되겠죠? 네! 오늘 했던 무대들을 이렇게 지금 돌아가셔서 하나씩 이렇게 물고 뜨고 싶고 다시 힘들어요 아쉬운만큼 다음을 또 재밌게 보내면 되실까요? 그쵸? 네! 너무 고마워요 두 번째는 더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